체력 1인 상태로 시작합니다 와플리트 날먹 불 날먹 불 날먹 너로스 밥조 불 날먹 불 날 실패 밥조 벅벅 어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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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니? 오불살백 보물이다 보물 아닌데 아니 근데 이러면은 느로스가 가지먹었을 확률도 있는건가 이번 시드에서 개무섭네 아 시선 구려보이던데 상태로 대신 대신 ographs 각각 각각 내 죽죽죽 어 역시 씨 클라이미야 요가 요정과 이 싸움이 끝나면 불 한잔하도록 약속했던 사일런트 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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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MIL 로스트 도둠 탁 뮤직 뇌 히저럴 벤헤 렘 리니뿔 아 그 패턴 3툰에 30일 남박는 게임 정말 놀랍군 2툰에 30일 남박는 게임 1툰에 30일 남박의 게임 4툰에 30일 남박의 게임 1툰에 30일 남박 어... 어... 똥공격이 똥공격버림 열심히 1불에서 추려 어~~ 소리가 1불에서 추려 아 아기 생충 건물 죽어도 안 나오네 자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도략가 이것돼 안되네 실망 왜 안됨 음 리퍼궁 두번쓰 아니 뭐 망담만 셀이 나오고 건문은 어디갔냐 그래서 안쓸거냐고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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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단 진짜 추워갓게임이네 건물 건물 제발 좀 줘봐 아 어 진짜 주네 머쓱 아 알아서 추워갓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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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으 roph 멋지네 하차는 약골놈? 지는 넌 지금 실수를 저질렀다. 1 곱하기 2 이제 누가 하차는 약골이지? 으아 와.. 다 줘요. 제발요. 왕관각인데 이거 아니야 검부랑 찬상 먹어야되 근데 왕관 안 먹는다고 해서 찬상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. 엘리이이트가 엘리이이트 드라 턱 대단원 ㄷ ㄷ 턱 대단원 ㄷ ㄷ ㄷ ㄷ ㄷ ㄴ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오 건무 떴다 건무 복제 아 이거 형상 강화되어 있었으면 형상 복제 했을텐데 아까 신선 걸렀는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르네 오케이 땡큐 안먹어 규준 나올듯 저런거 넘기면 안에 뭐 들어있었을지 너무 궁금하다 에프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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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엘리트 저 쉰 저 쉰 잇나 공포에서 나온 공포 에게 아 너무 궁금하다 정말 둘러보고 싶다 살짝 찔러만 보고싶네 저 높아서 저증자들 자막 안 택키 다시 생각 곧 절의 장문 망다 노네맘 아싸 타격지금 아인 누구세요 아싸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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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에 다노 와 정밀 대단원 신성끝 막을 수 있을까 물론 교살 신성끝 이 수술은 적전 신성끝 연기 에그 플랜트 집중같은거 더 있으면 볼텐데 강철의 폭풍 마이크 헵 원하는 카드를 만드는 정도의 능력 스티리버 주웅머시기 스티리버 주웅먹는게 더 잘 되어있는거 같아요 스티리버 주웅먹는게 스티리버 주웅먹는게 스티리버 주웅먹는게 스티리버 주웅먹는게 来るるー 그리를 하면 어쩔건데 뭘 할수 있느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깍아 묻었어 갓 랩핑기 싫어 I hate you 안 돼 아 안 돼 안 돼 안 돼 빰빰빰 빰빰빰 내 환영살 인마 빰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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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쩌 힘 16 힘 16 힘 16 마지막 이겨줘 하하 어저 쉴 때가 됐군 아닌가 유령의 형상 펑스트랜 막대 없나 아 그만 때려 아니네 잔상포션 난 이 밍스컨트력이거 왜 자꾸 나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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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살단도 2뒤 3살단도 2뒤 단독 0딜 이번 턴에 죽이고 사스테크하면 되겠다 아이스크림 아이쿠 사스테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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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